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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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산의 심도 모란도 구부러져 어디로 헝술렁 뒤도 헝그러졌네 춘순환이 난락 기러기 새끼를 홀홀 난락 정송이 화잘기껀 눈두락 뚱딱 불어져 이고 부처고 부세고 부한티로 헝수쳐 절시우나야 야지화자화 좋네 절시우나야 야지화자화가 좋구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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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산대로 굴나 아이야 야야 야야야 진단 야야 찐방 아이야 말 누르라 야야 총각 아이야 말 들어보아라 주와라 그느님이 날마다 곰머리가 곧소금 낙수국은 가항산으로 주무릇 간단다 이기기 창처창 사모호장창 날로 땡이로 풀어진 장상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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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산대로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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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을 가자 써라 금강산으로 화루구경 가자 써라 말라산도 백두산도 어릴 추춤 들어가니 초당사 문화를 다지었더라 왠가 다초를 다시 못더라 맨드라미 봉선하며 외철적 진달하며 논출 논출 시같은 파촌잎을 여기도 논출 심었네 여기도 논출 심었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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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열산대로구나 여보시오 여보시오 알령님의 칭언에 아따 질고임 독한 놈의 소리를 배우고 있어 지금 내로구나 여보시오 하령님의 시단 여보시오 하령님의 여보시오 하령님의 여보시오 하령님의 오셨다 섭섭으니 오셨다 섭섭으니 막걸리 막걸리 한동우를 막걸리 한동우를 빚어라 술을 빚어라 무슨 술을 무슨 술을 다 빚었더냐 다 빚었더냐 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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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천투견주 명천투견주 한산에 소곡주로다 한산에 소곡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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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어리 어허기야 어허어 어허기야 청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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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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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두 다리 조차 두 다리 조차 가가감실도 평양대동강산에 돛대선이 떠 나란힘커동시에 해양산이 떠 해양산이 떠 양산 밑에는 양산 밑에는 일사산이 떠 희앗다 일사산이 떠 희앗다 일사산 밑에는 일사산 밑에는 곧마성이 떴다 곧마성이 떴다 곧마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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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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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경 나가는 거 중중몰이 그것은 나중에 배워야 되고 오늘은 여보시오 한량님네 시작 여보시오 한량님네 여보시오 여보시오 한량님네 여보시오 한량님네 오셨다 섭섭하니 막걸리 한동울을 들어마시거나 말거나 한 송정 술을 빚어라 한 송정 술을 빚어라 무슨 술을 다 빚었더냐 무슨 술을 다 빚었더냐 명천 투견주 한산에 소곡주로다 명천 투견주 한산에 소곡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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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곡 소곡 똑같은 음이야 소곡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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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가마귀 또 두 다리 조차 가가감실도 두 다리 조차 두 다리 조차 가가감실도 가가감실도 평양 대동강산의 시장 평양 대동강산의 돛대선이 떠 나라님 그것 동시에 나라님 그것 동시에 나라님 그것 동시에 해양산이 떠 해양산이 떠 양산 밑에는 일사산이 떠 해양산 일사산이 떠 해양산 일사산 밑에는 곧마성이 떴다 곧마성이 중중머리로 가기 위해서 리듬이 벌써 좀 달라지잖아. 곧만성이 떴다. 곧만성이 떴다. 환경창파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러니까 미리 중중머리가 나와버린 거야. 어렵지? 지금 여기 중머리에 중중머리 리듬이 막 섞여 혼자 하고 있어서 더 어려운 거야. 중머리에다가 중중머리 리듬을 막 갖다가 놓았거든. 그려놓으니까 굉장히 어렵지. 여보시오 한량님 내 여보시오 한량님 내 여보시오 한량님 내 여보시오 한량님 내 하면 딱 좋겠지. 근데 안 그러고 그게 중중머리 템포야. 여보시오 한량님 내 오셔 나 섭섭하니 이렇게 해갖고 한 장단으로 만든 거야. 중중머리 두 장단에 해당해. 근데 그걸 중머리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노래는 음도 위아래 음 막 갖고 놀고 장단도 그 경계를 막 갖고 노는 거야. 중머리를 하면서 중중머리를 갖다가 중머리다 차용을 하고 중중머리 리듬을 중머리에서 차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사람을 막 엄청나게 헷갈리게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좀 잘난 척을 한다 이거야. 나 북 잘 친다고 막 잘난 척. 그래 한번 잡아보시오. 잡혀. 잡히고는 핫조사를 하는 거야. 이걸 딱 하면 죽는 거야 진짜. 죽는 거야 진짜. 정말 잘 치지 않으면 정말 리듬이 팔려가지고 어 이건 중중머리인데. 중머리 속에 막 중중머리가 막 혼자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말리는 거야 말려. 우리 저기 보면은 사랑가에도 그런 게 있어.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둠어둠 내 사랑이지. 여기서부터.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여기다 중중머리. 이 중중머리 리듬을 중물에다 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려 버리지. 거기서 중중머리 치고 싶다고 막 그려. 그런다고 중중머리 칠 수 있나? 중물에다 해놨는데 편입을. 그때는 중물이로 딱 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게 있어. 그런 거를 알고 해야 돼. 여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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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량님네. 오셨다. 섭섭하니. 막걸리 한 동물을 들어 마시거나 말거나. 막걸리 한 동물을 들어 마시거나 말거나. 한 송경 술을 빚어라. 한 송경 술을 빚어라. 무슨 술을 다 빚었더냐. 무슨 술을 다 빚었더냐. 명천 투견유 한산에 소곡주로다. 명천 투견유 한산에 소곡주로다. 어허 왔다. 야, 중 천 천 인간 말 것도 청청청 잇나마리또 구다리조차 가가감실또 구다리조차 가가감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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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대동강산의 돛대선이 또 희앗다 평양 대동강산의 돛대선이 또 희앗다 하지 말고 평양 대동강산의 돛대선이 또 평양 대동강산의 돛대선이 또 희앗다 하지 말고 나라님 거거동시에 회양산이 또 희앗다 하지 말고 거거동시에 거거동 거거동 거기서 타로로 쳐 거거동 여보 고거동 거거동 거거동씨 나라님 거거동시에 나라님 거거동시에 해양산이 떠 해양산이 떠 양산 밑에는 일사산이 떠 희아하다 양산 밑에는 일사산이 떠 희아하다 일사산 밑에는 곧마성이 떴다 일사산 밑에는 곧마성이 떴다 곧마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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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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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저도 바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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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너무 장난질을 많이 치는 거야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고 있어 옛날에 사람들한테 옛날 예술가들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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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